좀 쉬셨어요? 네 피곤이 좀 풀리셨어요? 네 시간표에 보면 이상한 제목을 하나 들어있죠? 한 시간 정도 구약의 판널라마가 싹 잊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구약의 판널라마가 정리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잘 주셔도 우리 세대로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안정인 집사님께서 이런 시간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복귀는 정말 혁신적인 도구를 알려주시는 시간이 될 때 보십시오 안정인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듣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런 자리를 내주신 비모델 성경연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부담없이 들으시오 정보를 드리고 목회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지 못한 것을 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이게 얼마만큼 사용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요 지금 디모델 쪽하고 작년에 계속 서로 얘기를 많이 해왔고 디모델 성경연구원의 자료들을 지금 이런 자료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어떤 첨단 디지털 장비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보도 많고 자료도 많고 이런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런 목회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뭔가 정리하는 그런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개념이라면 개념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 이렇게 표현하니까 무슨 생각을 정리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을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고 자료를 정리하는 기술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PC 속에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폴더별로, 파일, 엄청 설교자료, 예화자료, 목회자료들이 굉장히 PC 속에 방대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동옥사님도 계시고 단임옥사님도 계신데 좀 입장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임옥사님 입장에서는 활용하시는 입장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동옥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이 디지털 도구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도구에 대한 디지털 목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복론이 없었죠 디지털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멀티미디어 목회, 디지털 목회가 막 혼돈돼서 멀티미디어만 하면 디지털이 되는 이런 애매한 개념으로 목회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거보다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4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와 2천 년 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실 때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빨리 변하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좋은 도구들을 발명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게 하셔서 소중한 목회자님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화면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워드로도 구현된 게 아니고요 기존에 ppt로도 구현된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를 써서 구현을 한 건데요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타이틀이 고캐 쪽하고는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기업이나 사회 현장에서는 지식 관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식 관리, knowledge management라고 얘기도 하고요 지식 베이스, 지식화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pc 속에 있는 것은 파일 개념입니다 어떻게든 파일입니다 문서 파일이 됐든 동영사 파일이 됐든 ppt 파일이 됐든 머드 파일이 됐든 파일 상태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폴더, 폴더의 폴더, 폴더 분류 관점으로 폴더별 파일별로 되어있는 것을 이거를 제가 아까 서비에 말씀드린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꽃다발을 하나씩 증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속도가 느렸었습니다 아주 액성위가 넘었습니다 꽃다발 다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실제로 못 드려왔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목회의 어떤 현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들이 목회에서 보면 굉장히 반복적인 일들이 올해 한 일을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한 일을 또 훈련에 또 하는 현재 어떤 행사 이벤트성의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본질적인 어떤 목회의 어떤 설교라든지 말씀, 기도라든지 이런 양육에 보다는 부수적인 일들에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굉장히 그 자료 양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PC, 뭐 텔레비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신문, 인터넷, 책 엄청난 자료 양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간에도 그렇고 중직자 간에도 어떤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서로 목회자 간에도 사역자 간에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부목사님이 또 다른 기회로 또 가실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역 장모님이나 사역 팀장들이 아저씨 집사가 또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부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교체가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PC가 지금 여러분들 PC라고 굉장히 지금 586 뭐 이런 PC를 쓰시는데 사실 이 PC는 서버 그 옛날로 생각하면 서버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엄청난 파워풀한 PC들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제가 저는 컴퓨터 공학을 했고 한 30년 전서부터 컴퓨터를 만진 대부분이 컴퓨터 1세대입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2000억이라는 매출 처리를 하는데 메모리 용량이 800메가 갖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800메가 근데 그게 100메가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직장은 무슨 소 딴지만 했습니다 100메가 짜리가 소 딴지만 해갖고 여직원이 그걸 못 들어갖고 증치 큰 저를 불러갖고 이것 좀 껴주라고 그것도 껴야됩니다 어떻게 그냥 탕시 있던 것 같다니 껴서 옮겼던 리무법을 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만한 게 100메가였어요 그러니까 8개 놓고 2000억이라는 매출 처리를 다 하고 인사관리도 하고 생산관리도 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800메가 이거 이거 상상 어디 메자라는 단위를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기간 다 넘어가고 1기가 2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우습지도 않은 그런 엄청난 메모리와 어떤 기억 장치와 CPU를 갖고서 지금 쓰시는데 쓰시는 정도가 워드나 인터넷 검색 정도에서 만약에 머무르고 계시다면 이거 거품도 보통 거품이 아닙니다 진짜 답답하시기 그러면서 속도가 안 나신다고 그래요 속도가 안 나시는 이유는 또 뭐냐 옛날 그 시절에는 다 텍스트였습니다 문자밖에 없었습니다 알파 배싸하고 숫자밖에 없었어요 한글하고 다 텍스트니까 쉽게 처리가 된다 요즘은 오디오, 비디오, 컬러, 그래픽 막 들어가고 엄청난 자료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게 요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아까 서론 지금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는 정말 목회 본질적인 목회를 하시는데 시간을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냐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에 오셨으니까 구약의 파노라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이런 모습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까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뭐 이렇게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는데 여기서 자 모세오경 배우어에서 지금 구약의 파노라마 교재에 있는 겁니다 성경 테스트 IP 테스트 하셨죠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십니까 언어 시대의 인물이십니까 이렇게 보면 이런 거를 처음 보셨기 때문에 조금 왜 앞에 뭐냐 좀 황당하실 수도 있고 조금 어떤 느낌이 새로우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프로그램은 다루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소프트는 아니고요 구약의 부처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이 빠진 것 같습니다 모세오경이 빠져서 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세미나의 목표 이런 교재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3개 구약의 3개 구약의 3개 이렇게 보시는데요 구약의 3개 PPT가 그대로 연동이 돼서 지금 여기 돌아가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PPT가 같이 연동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 뭐 이렇게 붙였지 여기에서 가지말기 하면 밑에 가지들이 마라지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전체 보기만 해요 이런 기능들이 있음을 잠깐 잠깐씩 보여드리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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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설을 보는 창세기 파노라마가 창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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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모션으로 다 해놓으신거죠 구약의 파노라마가 세미나를 듣고 제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됐고 성경을 읽으면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창세기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구약의 파노라마는 지금 교재로 보셨고 또 PPT로 여태까지 훈련 받으시고 또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또 보시고 계신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어떤 기능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데 어떤 뭔가 반복적인 일들을 우리가 할 때 뭔가 수월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뭔가 정제된 일을 해서 부수적인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직의 어떤 수준 IQ 수준이라고 조직도 IQ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만 IQ가 있는 게 아니라 조직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의 IQ가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눈에 보는 목해를 구현하는 사례를 제가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는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목해라고 타이틀을 했습니다 왜 한눈이냐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보자는 뜻의 한눈에 보는 목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조직 관리하는 때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겠습니까 누르면 이게 공당의 지구촌교회의 조직부입니다 그럼 예배부는 이렇게 여기에 단임 목사님 계시고 리더십 연구소 있고 사역주정실 있고 목양원이 있는데 목양원의 예배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 뭔가 어떤 걸 느끼세요 잠깐만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이런 일을 선교구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해외생교는 무슨 일이냐 자세한 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워드 파일을 거기에다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뭘 느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른 걸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어떤 기존과 요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한마디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기존의 기존의 PC다든지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시스템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스템은 어떤 차이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홀더나 파일도 안가고 네 네 정확하게 맞춰 주셨어요 홀더나 아까 제가 서부에 말씀드린 PC를 PC 내에 자료들이 많은데 자료를 찾으려거나 알아보려면 홀더를 일단 찾으셔야 되죠 홀더명에 대부분 홀더명에다가 어떤 분류 기준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구독에 들어가면 화일명으로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 내용을 읽으려고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면 화일명을 보고 확실히 일하시거나 열어보시어서 내용을 보셔야만 이게 뭔지를 분명하게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해외선교에 제가 해외선교에 관련된 자료라고 여기다 아 이 자료는 어느 홀더에 있던지 여기에 지금 링크가 걸려있는 겁니다 저희 말로 하이퍼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링크를 걸어놔서 입체적인 사고 지금 평면적인 PC의 어떤 드라이버 속에 들어가보면 평면적인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물론 홀더 속에 홀더 있고 홀더 속에 홀더 있고 홀더 이렇게 보면 그것도 입체라고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평면적인 개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일명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하나만 더 보여 드리고요 이게 조직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조직이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하는 걸 파악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떤 행사 같은 걸 많이 하시는 행사도 세생명축제를 저희 교회가 작년에 시행한 건데요 세생명축제 일에 일을 일이라고 하면 사역을 이 축제를 이 이벤트를 어떻게 나눠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여러 부서들이 전도부서도 했고 뭐 새가족부에서도 했고 안내부서도 하고 이렇게 다 거기에서 이렇게 일을 나눴습니다 나눠서 행정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전체를 한번 보죠 복잡하더라도 풀어보겠습니다 요런 일 요 일은 올해 잘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 일을 한다면 또 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년에도 세생명축제 하신다면 요 일을 또 거기 연구하셔야 돼요 누가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또 이게 만약에 없다면 처음서부터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접수는 누가 하지 안내 테이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거 처음서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있다면 이 부분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일단 기본으로 한 60%는 깔고 가는 겁니다 깔고 가면 내년에 생각할 더 좋은 걸 생각하실 수 있죠 기본을 생각 안 하셔도 보이는 거고 새로운 생각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나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인도자가 여기서 이해순 권사님이나 이혁수 집사 청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꽃 준비하는 대로 보냅시다 바로 이동합니다 준비물은 2부는 2부는 여기서 뭐 참석자 파가할 때 2부에 대한 내용 이혁수 집사님은 여기로 가셔야 되겠네요 좀 이상하시죠 막 잡고 갑니다 지금 생각을 막 잡고 가요 지금 생각을 이쪽에서 했던 생각을 일로 옮기고 이 생각을 절로 하고 굉장히 쉽게 갑니다 이 준비물을 최희정 집사님이 하도록 합니다 이 분들은 이혁수 집사님이 바라를 하도록 하고요 접수 테이블 하지 맙시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두 눈에 보는 게 아닙니다 한눈에 빠진 게 뭔가를 두 눈에 두 눈에 보시면 빨리 가보셔야 되고요 빠진 게 무엇인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본다는 뜻을 처음부터 하면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으로 아 지금 테이블이 빠졌습니다 아까 테이블이 없죠 빨리 그런 테이블을 추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가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추가하냐 이건 아니죠 아까 딜립스 했던 거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이렇게 됐다고 치면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치면 바로 새롭게 들어갑니다 스페이스바 또 치면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테이블 준비 이동합니다 이동 삭제 추가가 굉장히 쉽다 생각에 대한 정리가 굉장히 쉽다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중심 주제하고 테이블 안내 접수 스페이스바만 누르면 만들어져 그러면 아까 이동하는 건 뭐 한날 이렇게 뭐 보여드렸던 거고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 굉장히 쉽게 만드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제가 지금 보는데 지금 중요한 거가 한 개념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모든 게 관련된 거가 그럼 예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했습니다 11시 예배는 요렇게 4, 50대 중심으로 했고요 3시는 2, 30대 중심으로 이렇게 좀 분위기를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찬양에 불은 악보가 어디 있나 악보가 있나 있습니다 이런 거 모으십니까 절대 못 모으십니다 지금 상태로는 워드 한 장으로 표현해서 다 하려면 워드문서 한 장에서 표현이 될 폼이 없죠 폼이 그러면 새 생명 축제를 하겠다고 기획안이나 준비안을 목사님은 단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한 자든지 할 때 페이버 이렇게 가실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가진 그거 읽으시려면 정말 이게 만들 것도 피곤하고 보는 것도 피곤하고 핵심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게 교육자 간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또 찍어서 주실 겁니다 파일로 주실 겁니다 파일로 줘도 지금 개념의 파일은 평면적 파일이라는 링크가 없지 않습니까 링크가 이거 지금 링크를 걸은 수많은 자료 정보들을 같이 묶어서 한 무대기를 줄 수 있다라는 왠지 정보량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커뮤니케이션 정보량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럼 훨씬 쉽게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회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아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몇 번씩 뭐 회의는 했습니다만 파일로 우리 행정 목사님 제가 이걸 만들면서 다 우리 저희 계획에는 다 쓰거든요 단임 목사님도 설계 준비하실 때 쓰시고 그 목사님 행정 다 쓰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만들어서 딱 드리면 다다다다다다다 벌써 개념 다 얘기할게 별로 없어요 얘기하려면 같이 추가해서 또 던져주면 됩니다 이메일은 이메일은 던져주면 또 제가 봐도 또 보고 또 처리하고 이런 형태로 일처리가 바뀌었습니다 멋있는 파일로 피곤하신다 지금 워드 파일 ppt만 걸리는게 아니라 동영상 파일도 소리가 지금 제가 스피커를 안 달아서 한 다음에 소리까지 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 준비하는 행사는 그렇게 하고요 예배를 일정을 많이 하시지요 교육부서의 일정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유치국을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나요 6일 날은 새 친구 등록하고 27일에 엽서신방 이런 일을 합니다 아이들 명단이 어떻게 된다를 보겠습니다 엑셀도 사진이 어떻게 된다 어떤 애들이 왔나요 이런 애들이 왔습니다 이쯤에서 박수를 주시나요 저한테 박수해 달라는게 아니고 진짜 이 소프트를 잘 만들어서 정말 대단한 소프인데요 제가 이 평면적인 개념에서 입체적 사고로 저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막 가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디지털로 가야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컴퓨터 하는 사람 입장으로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나 디지털 안 가나 아직도 나 이거 이거 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왜 가야되냐면요 자유롭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노트에다 쓰시면 지우개 찾으셔야 됩니다 볼펜으로 쓰셨으면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복제와 수정이 어렵습니다 아날로그는 복제와 수정이 어렵다 디지털은 복제와 수정이 편하다 그것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가장 더 큰 이유는 무한 증폭이 된다 무한대로 증폭 그걸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울 수 있다는 아날로그 노트로 된 거 줘봐야 거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폭되지 않는가 증가되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아날로그의 가장 단점 그래서 지금 많은 이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빨리 변하고 있고 말이 안은 이유가 이렇게 증폭이 빨리 돼서 그렇습니다 팍팍팍 자료 하나 주면 이메일 팍 날라가죠 sms 한순간에 날리죠 뭐 메신저 몇십 명이 동시에 하죠 이런 개념들이 팍팍팍팍 터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세대의 문화 세대의 세태를 빨리 수령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감자 깎으면서 깎아먹고 삶아 먹으면서 언덕에서 분방 공부한다 참 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진짜 동영상이나 이런거에 완전히 게임에 빠져있는 애들이 감자 깎아먹고 이렇게 한다는게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애들이 진짜 그 순간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돌았으면 남는게 있을까봐 번쩍번쩍하는 거만 보던 애들이 이거 종이에서 이렇게 하는게 참 어렵다 그래서 멀티미디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컴퓨터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 현장에서 근데 저희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여러분 PC 속에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어떻게든지 데이터베이스화 하십시오 구조화를 하셔서 이제 지식화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화가 아니라 지식화를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 쓰여지는 상태로 만드셔야 된다 이 상태로 만들어진 것 같고 바로 못쓰십니다 파일로 만들어진 것 같고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뭔가 일의 중심으로 묶여져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식이 될 때 그게 일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정보를 습득하고요 정보를 습득하는거는 사람 두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습득은 사람 두뇌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정보 습득은 텔레비전에서 책에서 인터넷에서 성경에서 다 읽고 읽었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왔어요 어떻게든 기억이 됐어요 하여튼 굉장히 슈퍼컴퓨터니까요 저희 두뇌도 슈퍼컴퓨터니까요 기억이 다 됐는데 이걸 꺼내야 되지 않습니까 꺼내서 표현하셔야 되잖아요 특히 목계자님 그런 성도들한테 다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좋은거를 또 좋은 내용을 알려주셔야 되고 더 좋게 알려주신다는게 뭐냐면 표현입니다 갑자기 분출을 해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두뇌에 기억된 내용을 표현하시는데 여태까지 표현 방법은 워드밖에 없으셨습니다 워드 워드 프로세서로 하셨어요 PPT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셨으면 찬양이나 노래로 또 이렇게 기도나 이런 걸로 하셨어요 물론 설교로 말씀으로 또 하셨어요 보이스로 보이스로 하셨고 또 기도로 하셨고 워드로 하셨어요 근데 워드로 한게 디지털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PC의 워드 파일을 쓰신게 디지털의 최초 액션입니다 머리에 아날로그 상태로 되있던 것을 최초로 디지털로 바꾸신 단계가 워드 파일을 작성하신 단계가 디지털화 하신 단계입니다 제일 어렵죠 그 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표현하는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걸 형식지라고 저희는 이제 전문용어로 형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암묵 지식이라고 여기에 눈에 보이게 만든 것을 형식적인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툴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툴입니다 워드보다 더 쉽게 치실 수 있거든요 워드보다 훨씬 더 쉽게 메모하실 수 있어요 문법이 필요 없습니다 워드는 문법이 필요합니다 문맥을 아셔야 돼요 문맥을 자부시해서 써 내려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모밖에 안 되죠 이거는 턱턱턱턱 써 내려갈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봤고요 제가 성경을 구약을 한눈에 보도록 구약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눈에 보는 성경 한눈에 보는 구약이 모세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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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오경을 딱 들을까 이렇게 오경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또 보니까 창세기는 내인물 내사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내사건이 그런 거냐 창조 하락 홍수 민족들 이렇게 정리 창조는 그런 거냐 빛 일일 궁창 식물 이렇게 지금 보세요 이 개념이 이 창조라는 하나의 벽돌을 보신거죠 벽돌 최말단의 벽돌을 보신거고 그거를 지금 벽돌을 모으면 이 네장을 모으면 네사건이 된다는거죠 벽돌 네개를 지금 쌓으셨습니다 이 네사건을 이 큰 블록이 됐고 그 블록을 내인물 내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이 누구냐 이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이 상태에서 보고 끝나면 이거를 워드 파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보시기만 하면 안되죠 문서화를 하셔야 되죠 기존에 아날로그에 배이셨던 분들 위에서도 그렇고 남들한테 전달할 때도 그렇고 워드 파일로 전환합니다 여기서는 별개의 화일입니다 아까 그 그 화일과 별개 여기가서 편집하시고 여기서 저장하시고 여기서 손형하시면 됩니다 연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다시 아까 역전환도 가능합니다 역전환도 가능하구요 그럼 그렇게 작업해 놓고 역전환도 가능해요 네 워드로 작업한 것을요 워드로 먼저 작업한 것을 아기는 조금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새끼값이 많습니다 그 스타일의 그 소프트웨어 그 코드적인 부분들이 속에 스타일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맞춰주시기는 좀 어렵구요 여기서 이렇게 보낸 거는 쉽게 옵니다 네 여기서 만들어서 그런 거는 쉽게 옵니다 뭐 그것만 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쓰시는 파워포인트가 됩니다 많이 쓰시죠? 파워포인트 교육이 찍히시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내 아래 항글도 되구요 엑셀도 되고 다 전환합니다 아래 항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워드 안 써 아래 항글도 안 써 여기서 지금 이 개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개념은 평면적인 개념을 아직까지는 입체로 안 갔습니다 지금 평면적인 개념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예로사항이 설교 자료가 PC 속에 너무 많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요 사실 맞구요 다른 자료들이야 잊어버려도 할 수 없고 뭐 하겠죠 본인의 설교했던 설교는 정말 컨텐츠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그 설교가 관리가 돼야 된다 저는 설교 자료가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모여지면 그게 컨텐츠가 되고 나중에 출판하셔도 되고 그 역량에 따라 보내주실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홀더에 설교 파일 홀더에 뭐 이렇게 분류해서 또 이렇게 있으실 거라고 설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주장하는 건 좀 다른 주장입니다 새로운 주장을 전하는 거 데이터베이스화 데이터베이스화 하십시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설교를 여러 관점으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절기별로 월별로 주제별로 권별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설교 파일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파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관점으로 어떻게 하셔요 지금 개념으로는 도저히 성립 안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가능한 겁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걸고 이 파일을 여러 군데 걸리면 됩니다 여러 군데 걸치기만 하면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 걸치는 겁니다 그냥 턱턱 걸쳐먹는 거 걸치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걸쳐지는가 이렇게 쉽게 걸쳐집니다 이렇게 쉽게 걸쳐집니다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설교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요 구활절로 끌고 갑니다 이거 다 씁니다 구활절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거 뭐 연결하기 위해서 계산하고 세팅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마우스를 잡아다 연결할 곳에 갖다가 놓으시면 연결이 됩니다 만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구 목사님 어떻게 해요 단임 목사님 조금만 이따 생각하죠 단임 목사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 목사님은 열심히 만드시면 됩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단임 목사님과 구 목사님 약간 제가 갈랐습니다 약간 편을 갈랐는데 젊은 목사님들은 특히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 뭐 너무 쉬운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다 이 개념이거든요 하이퍼 링크로 텍스트 모드로 하이퍼 텍스트로 간 거 아닙니까 이거 베로 치고 가면 다 나오고 다 같은 개념을 피시내에서 구현하십니다 젊은 목사님들 다 이해하시고 단임 목사님은 한눈에 보게만 만들어 드리면 됩니다 열심히 두 목사님 벗으시면 됩니다 저한테 한 4시간만 맡겨주시면 제가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떤 한 개의 설교를 이렇게 언제 했고 이건 태그입니다 그 설교에 대해 설명을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했고 이거를 원고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워드로 쳐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안 하셨더라도 원고로 쳐놓으셨을 거라고 분명히 워드로 쳐놓으셨을 거에요 내가 꺼놓으면 되겠죠 아 또 근데 그걸 방송팀에서 열심히 잘 찍었네요 그것도 동영상으로 나와야죠 동영상도 연결하고 워드도 연결하고 워드도 연결할 수 있는 거에요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인터넷만 되면 여기다 인터넷 URL까지 연결해서 인터넷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클릭하세요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제가 그걸 못 보여드려요 인터넷 URL을 이렇게 잡아다가 갖다가 붙여 놓고 이렇게 하시면 URL까지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이 개념을 제가 지금 PT하는 것조차도 지금 입체적으로 지금 PT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가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들락거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의 어떤 주제에서 지금 이 주제로 갔다 저 주제로 갔다 지금 이렇게 막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서 한 명 빠졌다가 오겠어요 이제 좀 참신한 걸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제일 반칙이 먼저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걸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수집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표현하는 단계가 디지털화하는 최초의 단계가 워드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워드보다 더 쉬운 게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이거 말씀드리고 워드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표현하실 수 있는 생각나는 대로 표현이 된다 하셔도 아까 말씀 다시 한 번만요 그 다음에 지금 설교가 이렇게 소스를 여러 가지 소스 성경이든 인터넷이든 책이든 소스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지금 워드로 나온 상태를 지금 PC에 저장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밑에 부분이 제가 새로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하십시오 파이퍼링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십시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형태의 여러 형태의 자료들을 한 주제로 여러 가지의 토픽이 되겠죠 여러 가지 토픽으로 링크를 걸어서 데이터베이스화가 됐으면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PC에는 잘 이제 주제별로 정리가 됐다고 가정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물론 걸립니다 그걸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의 단계가 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지금 PC 레벨에서 사역자님들이 PC가 1대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쓰시거나 뭐 Nen으로 연결해서 공유 홀더에다가 이렇게 쓰시거나 PC 어떤 팟 외장하도 넣어서 쓰시거나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파일 서버 개념을 도입하시면 좋겠다는 걸 지금 주장합니다 파일 서버가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파일 서버에 들어가서 그냥 공유 홀더 홀더에 공유 홀더 차원이 아니라 자료실 정도로 소프트웨어를 탑재시키면 여러 관점별로 소주제별로 자료실을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진 자료들을 공유하신다면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가시던 사역팀장이 다른 팀을 맡던 이게 전혀 속속이지 않고 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자료가 그 속에 다 탑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인데요 어떤 파일들이 전부 knowledge server라고 어떤 꼭 하나의 서버로 저희가 이 서버를 구축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지금은 당장 아닙니다 이런 기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생기시고 어떤 기회가 되신다면 어느 시점에서 저희를 불러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나 최대한 서포트를 해 드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교육 많이 시키시잖아요 교육 커리큘럼을 커리큘럼을 지금 만드시잖아요 이렇게 사역 훈련이나 1주 2주 3주 4주 쭉 나는데 이걸 주차별로 1주 차 2주 차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건 GPTI 선교 훈련 기관에 컨플럼이 만들어진 상태를 세미하게 보여드립니다 1주 차에는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개강 예배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순서로 드립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말이 짧아요 이 말이 짧아서 이 노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밑에 노트 창이 열리면서 거기에 구현 설명을 무한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닫으시면 닫히고요 닫고 또 어떤 교재를 요 속에 넣을 수가 있겠죠 워드 파일로 된 교재를 공동체 훈련인데 어떤 핸드북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핸드북을 일주일 동안 공동체를 하는데 핸드북을 만드시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람별로 당신은 인사말을 준비해 오십시오 당신은 찬양을 준비해 오십시오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끝인 겁니다 업무 본 다음에 명확하게 가능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이렇게 가면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개념은 개념입니다 개념 그리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면적인 관리 개념을 입체적 관리 개념으로 한 차원 이제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라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나가십시오 하는 그런 조언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면 노하우가 저는 직접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 하던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공유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가 1 플러스 1이 아니고 1 플러스 3이 아니고 1 플러스 1은 3, 5가 나올 수 있다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절약되시네요 시간 면땅에 헤딩하시는 시간이 줄어드셔서 본질적인 로켓 쪽으로 많이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하실 수 있도록 이 도구가 쓰여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 그리고 어떤 자료를 자료 측면에서 자료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이 과정만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페이스바를 만들면 나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쳐놔야 되느냐 천을 낳으니까 난 힘들다 천을 천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손가락 통증을 낳아 이런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안 치우셔야 돼요 삽입의 가지에 다 중간의 가지 여기서 하면 안 되겠고요 제가 어떤 화의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화의를 찾아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잠깐 열고요 이걸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복사하기 이 상태에서 삽입 가지 다중가지 붙여넣기 붙여넣기 입력 기존에 워드 파일 갖고 계실 거고 여러 군데 많이 있으신 거 갖다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도구에 자동 붙여넣기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화면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다시 이거를 제가 또 열겠습니다 이번에는 15조를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15조 회사는 이게 인터넷 화면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웹페이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지금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붙여넣기 중지 이거 힘드실 때 손 통증 없을 때 쓰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만 종합을 하면 좀 어떠세요? 황당하세요? 황당하시 황당하시 어떤 개념을 바꾸시라는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여기 디모델 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수강을 들어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드릴 겁니다 3개월 동안 쓰실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를 다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신청 안하시면 안 드려요 신청하신 분의 신청서를 하나 써주시면 제가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셔서 로그인하셔서 사용하시면 3개월 동안 내가 지지고 볶아보고 정말 이거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내가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부담 없습니다 사회자분들이 저희가 저희 신청으로는 평생 그냥 쓰게 해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지금 아니냐고요 저희 마음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목회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신청서 갖고 양식을 좀 나눠 드리고 자료를 우선 자료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나눠 주시면 저희가 이거 끝나고 바깥에 좀 지금 있을 겁니다 그때 주시면 교육이 끝나시고 가시면 저희가 SMS 보내드리고 문자 서비스에서 이메일 보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기에 이메일에 다 나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명함 특히 이 자료보다 저희 명함으로 필요하신 분은 꼭 명함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명함이 이 자료는 언제든 명함을 기억해 보셨다가 나중에 3개월으로 가야 됐던 6개월 1개월으로 가야 됐던 그때 그 집사님이 얘기한 얘기가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디모네 성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심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오늘은 맞배기만 진짜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그 과정을 개설하려고 그래서 그때 만약에 개설이 되는게 연락이 가면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 질문해 주시면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거는 지금 나눠드린 신청서는 휴대폰 번호하고 이메일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구글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할 계획이거든요 뭔가 자료를 드리고 이메일로 드릴 거고 오프라인에서 드리기는 어려워서 이메일로 해주세요